적색육이나 가공육이 대장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팀키 박사와 캐스린 브래드버리 박사는 40세에서 60곳의 남녀 50만 명을 대상으로 4년에 걸쳐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데일리메일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. 연구 결과 적색육이나 가공육을 일주일에 2번 먹는 사람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보다 대장암 위험이 18% 높았습니다. 특히 적색육이나 가공육을 일주일에 4번 먹는 사람은 일주일에 1번 또는 전혀 먹지 않는 사람보다 대장암 발생률이 42%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그러나 이 정도의 바람 위험은 흡연보다는 훨씬 낮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